심지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델리 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많이 화가 날 겁니다 혹은 기분 좋을 겁니다 보다 많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장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다시 코스피가 못된 습관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박스피입니다 저가와 고가의 상단과 하단을 맞춰놓고 수없이 많은 같은 파동을 만들다 보니 개인 투자자분들은 서서히 지쳐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서서히 지쳐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싸게 살걸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기다릴걸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기 전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서 또 후회를 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기존 주도주는 눌림 흐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새로운 트렌드 종목들은 시장에서 트렌드에 맞게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어떠한 흐름에 맞게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이런 기준을 잡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의 과정과정을 또 함께 보는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기준을 저는 240일이라는 키워드 단어를 갖고 함께하고자 합니다 자 240일 어떤 단어일까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오늘 풀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0일 패턴 매법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복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과거부터 현재 지금까지 무한히 같은 모양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240일 기준으로 어떠한 형상을 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럼 240일이라면 항상 제가 주식의 유교소 똑같은 부분을 갖고 오는데 이것이 수지파 이것은 수지많은 파동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핵심사항이죠 제가 이동평교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요소요소별로 아시는 것이 결국은 주식이고 주식에 대한 패턴을 잘 알아야 주식을 통하여 수익을 볼 수 있고 패턴 매매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일목균형표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일목균형은 굉장히 좀 다소 까다롭고 어려운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를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목균형표 어렵지 않게 보셔도 됩니다 어떻게 보실 수 있느냐 일목 칸론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을 균형표를 본다 중심값을 갖고 본다라는 건데 저가와 고가의 중심값을 찾는 것이 일목균형표다 즉 가격중심론에 입각해 있다라는 것이 핵심사항입니다 너무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52일과 최고와 최저가의 중간값 이 중간값을 찾아서 매매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 이동평균선과 뭐가 다르죠 기존 이동평균선은 종가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매일 바뀝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는 중심값입니다 예전에 고가와 저가의 기준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이에서 움직여도 값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미래선이라고 했지만 제가 240의 중심값을 갖고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1년간 왜 1년입니까? 왜 241이 1년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40일이 왜 1년입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일주일이 5일이죠 토요일이로는 안하니까 그렇죠 주시장이 그러면 4주일이면 어떻게 되죠? 5,4,20이 되겠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48주면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4라고 했을 때 48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48주면 48 곱하기 5니까 240이 되겠죠 1년이 그래서 240이 되는 건 토요일이로의 값을 뺀 값이죠 그래서 1년 중에 1년 중에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을 잡는 노직을 갖는 것이 1목 균형표의 기준선 혹은 미래선 값처럼 중심값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평균치에 몰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치라는 것 혹은 그 가격 평균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가격 평균치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체크할 수 있느냐 1목 균형표 오른쪽 모습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중간값이라는 그림 Short, Long, Mid-Period 그중에서 일반적으로 여기가 26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값을요 수치를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했죠 240으로 바꾸는 겁니다 240으로 바꾸게 되면 기준선 240이 되고 기준선이라는 것은 중심값이 240으로 전환된 도칙의 값을 우리는 240일 패턴 매매다라고 우리는 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는 겁니다 도구를 잘 써야 됩니다 도구를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도구를 하나도 안 쓰고 매매하겠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지금 칼로 혹은 창으로 총과 싸우는 거예요 그 총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겠죠 수많은 물론 이 총을 잘 쓰지 못하면 오히려 칼한테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그 타점과 정확한 로직을 이해한다면 오히려 총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드리는 기준선 240의 세팅법은 총과 같은 그러한 세팅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총이든 활이든 창이든 다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 총 같은 기법 하나를 지금 세팅법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키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그 어려운 순간 그 이제 제가 가족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안 받는 순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봅니다 근데 요즘에 그 무슨 하우스 꼭대기에 있는 그 드라마가 시청률 30%를 넘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상위층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그 암투와 모략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본질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항상 패턴이 있다 습관이 있다 뭐 어떠한 그러한 상위층들만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런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에서는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주식은 보수 집단의 끝판왕입니다 사실 지금 상깔간 웅진도 결국은 정치 테마주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게 올라간 게 굉장히 좀 특이하죠 무슨 성시가 같아서 뭐 이런 것처럼 학연, 지연, 혈연 다 통합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적이 많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 주식이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아요 늘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반복되는 트레딩이 많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리피시된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패턴 공부를 하는 이유는 특히 가격에 대한 패턴 공부라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내법입니다 241은 1년을 의미한다고 여기가 적혀 있죠 근데 241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매일 종가에 변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 일목균형표의 아까 중심값을 이용해서 두 개의 타점을 잡아낸다는 겁니다 좀 이따 백문이 불혈견 종목적인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제가 체크하고 차트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파 시 강력 매수고 눌림 시 분할 매수다 라는 거죠 분할 매수해봤자 241 이동평균선과 자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제가 C240이라고 많이 씁니다 기준선 240 그래서 240일 이동평균선과 C240에서 눌림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눌림 시 이동평균선과 중심값에서 중심값이라는 건 C240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센트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저는 이제 크리테리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42 이동평균선은 그냥 241이고요 7에서 20% 수익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양하게 또 제공을 드리는데 또 노란톡 관련해서는 문자 샵 377으로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규명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로 뚝 찍어도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또 이데일리 맵 지도죠 이데일리에서 서칭한다 이데일리 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녁 8시부터 9시 일요일마다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하는 시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복귀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매매법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하자 고민을 하자라고 하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매법을 갖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종목적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주식과 저는 수학이 저는 수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확률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주식을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경우의 수라든지 확률과 통계 이쪽에서는 항상 만점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쪽은 그렇게 썩 재미가 없었는데 그 주식이 이제 결국은 제가 주식이 꼴을 수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잘한 사람들이 주식을 잘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예전에도 수학 관련해서 굉장히 뛰어났던 천재들이 주식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벌었던 그 영화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왜 수학이냐면 수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어떠한 과정의 정의를 알고 패턴을 알고 매매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정의만 한다고 해서 잘 푸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문제를 다량으로 풀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수학이랑 같은 게 세 번째는 이 정의를 알고 문제를 알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얘들아 예전에 제가 과외할 때 그 문제를 많이 하는데 꼭 수학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친구를 봤어요 혹은 꼭 그 끝까지 가다가 틀리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유심히 문제 푸는 걸 봤어요 유심히 문제 푸는 걸 보니까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대부분 그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자 주식도 똑같을 텐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풀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산할 때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기 쉽게 만듭니다 근데 머리는 좋은데 머리가 너무 좋으면 뛰어나면 이런 과정이 필요 없죠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시청자님들 중에 훌륭하신 어떤 IQ와 훌륭하신 또 재능적 타고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을 보게 되면 막 갈지자로도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검산할 시간도 부족하고 오차가 나는 겁니다 주식도 똑같아요 주식도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 검산을 할 수 있고 로직을 만들 수 있고 제가 그래서 항상 이것이 수지파동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 속에서 자꾸 뿌리를 찾아가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구형테크라는 용모를 갖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구형테크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쪽, 미국 쪽에 납품하면서 사실 애플카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카 이슈가 지니업을 떠나서 주식에 대규모 수급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참 좋은 게 이런 데 사면 좋겠지만 이런 데 사는 게 쉽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어렵습니다 어렵다라고 제가 적을게요 자 어렵습니다 어렵은 어려운데 자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꼭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언제 보이냐 이때 보이면 참 좋겠는데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이때 보입니다 왜? 이때는 안 보여요 왜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놓쳐요 개인들이 제가 100%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거죠 떡과 떡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뺏어 먹으려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체하고 당하죠 맛있는 떡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오히려 손실나는 떡이었죠 그러면 이러한 타이밍에서 우리는 어느 관점을 볼 거냐 오히려 자 이 주식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이 치고 올라가고 나서 항상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조정은 대부분 중간값까지 조정을 받게 되고 그 중간값이 어디요? 241의 중심값 이 자리 3,500원 3,500원에서 약 5,500원 2,000원이 갔죠 그럼 약 70% 상승이 다시 한 번 반등이 나온 거죠 약 50% 수익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 거죠 전제 조건은 뭐예요? 대규모 수급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물량을 털고 다시 치고 올라오는 V자 반등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일단은 진위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전고 자리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한 거고 다시 파동에 대한 로직이 만들어진 거죠 물론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7대 3임으로 여기서는 매도 포인트를 잡아도 아쉬운 부분은 크지 않다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기준선 240 급등할 때 기준선 240에서 눌림매속 그런데 여기 이동평균선 움직이질 않잖아요 왜 안 움직여요? 매 종가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연히 이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격이 클수록 단타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왜? 퉁퉁퉁 튀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튀고 올라간 것에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재놀림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재놀림이 자 보겠습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플리토라는 종목이에요 플리토 요즘에 저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혹은 일본어, 중국어, 오개국어를 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언어를 잘하는 사람은 문화이해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엄청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냐? 번역기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번역기는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런데 옛날 번역기는 정말 저희가 대학 다닐 때에 대한 논문이 정말 이게 맞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이 번역한 것보다 더 정확한 문법과 더 정확한 의도를 갖고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플리토라는 곳이 파파구라든지 이런 어떤 번역기를 만들었는데 이 번역기가 조금 다소 부착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토탈 솔루션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번역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왔냐 네이버 AI와 AI와 협약 이슈가 나왔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이제 AI와 인간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로봇과 같이 대결을 합니다 뭐 작곡 대결도 하고 골프 대결도 하고 그 다음에 몽타주 대결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AI의 정확도가 특히 제가 이제 놀랐던 게 그 몽타주 대결이었어요 범인을 전문적으로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몽타주를 그리는 외국 여성 분이 한 분 있고 그 다음에 AI가 있는데 그 어떤 음성만 듣고도 그 어떠한 그런 상황과 음성만 듣고도 이게 윤곽을 만들어내는 그런 AI 기술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 번역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언제든지 이어폰만 끼고 있으면 그러니까 누군가 제3자가 아니라 로봇이 AI가 통역을 해줍니다 저는 한국말로 하는데 통역에 대해서 저기는 일본어로 갈 수도 있고 중국어로 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기대치에 대한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강력하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돌파할 때 이런 데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자 언제 매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준선 240에서 매수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노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건 아직 지나고 눌렸을 때 이렇게 눌렸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 있고 우리가 급하게 추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이날 돌파하는 날에는 추격 매수를 해서 단타를 할 수 있었을 거고 아까 제가 그랬죠 돌파 매매는 단타고 눌린 매매는 기느름을 먹을 수 있다 기느름의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전제는 어디서 깔려 들어가느냐 펀더멘탈에 대한 로직이 맞을 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트렌드를 잘 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요 이 트렌드에 대해서는 항상 제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중시하기는데 그 부분 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는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샵 3772로 황주명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QR코드가 나가죠 QR코드를 보시고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플리토라는 종목까지 봤는데 다음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보면서 우리는 또 새로운 트렌드와 새로운 과정들을 배우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5G랑 전기차 양쪽의 모멘텀과 로직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양쪽의 모멘텀과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해 볼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런 자리가 참 좋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죠 물론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저는 그래요 단타도 좋지만 이거 한 15거래일 정도 이거 못 버티시는 분들 너무 많아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 15거래일만 버티면 다시 올라오죠 올라오는데 너무 올라옴을 바라지 말고 물량이 많이 지지와 저항이 났던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게 1차로지 근데 여기서는 왜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었냐면 우리가 주식은요 수렴과 발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CD 매매법이라고 하는데 컨버전스 앤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자 주식이 수렴하면 발산하고 싶어 하는데 자 기준선 240과 이동평기선 240이 딱 달라붙었어요 이 자리는 뭐예요? 확률상 90% 이상이 반등 나올 자리입니다 베스트 자리라고 그래요 왜? 수렴이 둘 다 됐다라는 것은 이 가격에서 종가 기준의 중심값도 맞고 최고와 최저의 기준값도 맞기 때문에 이 자리는 The Best Only One이라는 자리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제가 종목이 정말 어설프지만 않다면 90% 이상의 반등이 나옵니다 종목이 좋다라는 전제라만 깔리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종목만 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 매매는 많이 한다고 돈 버는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게임처럼 된 거야 갬블링이 된 거예요 뭐 다수에서 매매가 좋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비중 꽝 해서 수익 보시는 분들도 많죠 자 그래서 그런 노직으로서 보려고 제가 이런 거 아니었으니까 이 자리도 베스트였다 근데 여기는 최고다 무슨 말씀이셨죠 이 자리가 가장 완벽한 The Best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주죠 대우 AL이라는 종목이죠 이것도 잘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세월을 미리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실은 주식은 누가 그래요 세월을 낚는 것이다 라고 그러죠 돈 번 사람들 투자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월을 낚은 사람이에요 주식은 세월이에요 세월 근데 이 세월을 조금 더 줄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혹은 조금 더 큰 수익을 보고 싶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가셨죠 주식은 그래서 이 학습을 하는 건데 그 학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의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은 세월이고 세월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고 학습은 포지션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이제 악성 구간이라고 그래요 악성 구간 이 악성 구간이 생기게 되고 돌파를 못했잖아요 그러다가 이 악성 구간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늘같이 하락장에도 상승을 하죠 근데 이유가 있어야 돼 주식은요 누가 그래요 주식은 되게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주식이 보수적인 이유는 항상 뭘 찾냐면 명분을 찾아요 너의 명분은 무엇이냐 이 답을 얻어야 돼요 나의 명분은 실적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가가 이게 왜 가야 되냐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실적이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노 안 간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뚫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서 뚫고 나서 쭉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저항이 되긴 하겠지만 이 단계별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2차 전지 알루미늄 호일 있죠 내막은 그렇습니다 점점 더 그쪽 시장에 대해서 니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영업이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재가 흑자로 변화되면서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남북경련 모멘텀 현대로템 1차 밴드러스의 남북경련 모멘텀에서 이제는 전기차 모멘텀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엔소프트 자 엔소프트도 한 번 볼게요 자 사실 안 좋은 구간이 어디가 안 좋은 구간인지까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드 크로스 라인인데 제가 241선과 기준선 240을 갖고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소프트는 실적 게임주입니다 실적 게임주고 실적주로서 굉장히 좋아요 저는 요즘에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타버스 메타 플러스 버스죠 메타라는 단어는요 가상이라는 뜻이에요 가상 버스라는 뜻은 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상현실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용을 붙인 거죠 메타버스 관련주로 근데 이 엔소프트가 메타버스 관련주는 아니에요 근데 게임이 점차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자고요 저는 솔직히 엔소프트 게임을 중독될까봐 안 했습니다 중독성이 있으면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엔소프트가 왜 게임이 인기가 있느냐 현실에서 현실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어떤 일반인일 수 있어요 근데 엔소프트는 나만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상현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는 군주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고 성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세계를 이제는 떠나지 못하고 대우받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엔소프트가 매출을 보는 기본적인 로직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그 거래를 나를 치장하고 뽐낼 수 있는 그 거래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근데 그 캐릭터는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나를 본다 만든 우리 예전에 그 아바타라는 거 혹시 영화 기억하시나요 우리 아바타 그게 이제 그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어떠한 그 기계를 쓰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세상에 내가 변신을 해서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서 내가 만약에 두들겨 맞으면 나중에 최종적인 버전은 나도 아픈 거예요 그런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는 세상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토탈 솔루션인가 토탈 토탈리콜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영화가 저도 영화를 한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한 세계가 올까 그런 세상이 올까 80년대 70년대 작품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미리 예언한 거죠 근데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게임주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폭발적인 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은요 결국은 만족도 높은 삶을 원해요 결국 자율주행을 원하는 거 5G를 원하는 거 전기차로 원하는 거 결국은 다 뭐예요 편안함과 만족도예요 그럼 그 만족도의 끝한 버전은 점점 더 가상현실과 현실의 구분이 모호한 관계 그게 결국은 또다시 하나의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N스포트 같은 경우 이런 자리들 여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가슴 아프죠 올라가잖아요 자 또 내려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더 가깝죠 자 여기서 반등 나오는 것과 여기서 반등 여기서 반등이 더 잘 나오죠 왜? 이격도가 작으니까 나오죠 근데 지금부터는 조금 매력이 떨어져요 종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고 계신 분들 잘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 어느 순간 매력도가 떨어지냐 자 이게 이거는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왜? 각이 퉁퉁퉁 치고 올라가면 평균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갑니다 최고와 최저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도 없어요 그냥 최고가 쫙 치고 올라가면 이것도 탁탁탁 피해 올라가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여기 문제는 여기에요 문제는 이해 가십니까 자 역으로 역으로 이동평균선 제가 여기를 M240이라고요 이동평균선을 중식값을 C240이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역 역 역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데드크로스 자리라고 부르거든요 여기를 상승하는 자리를 골드크로스 자리라고 부르고요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데드크로스 구간에서는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 골드크로스의 값의 기준은 자 중식값 C242 M240보다 높을 때를 우리는 골든크로스라고 부르고요 데드크로스는요 자 C240보다 M240이 더 위에 있을 때를 데드크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할 때는 이 C240 즉 중식값 240 기준선 240이 이동평균선 240보다 위에 있을 때만 트레이딩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핵심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점차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역으로 밀려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고 주식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15 황주명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이런 어떤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온전선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번 단타가 가능했던 종목인데 이제 국내 3대전선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케이블 쪽이라든지 뭐 통신 케이블 쪽 두각을 받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규모 수급이 들어왔죠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니까 여기서는요 굉장히 빡빡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강력한 저항이 됐죠 거의 일치형이 됐으니까 저항이 됐다 뚫고 나서 매집하는 시간이나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 정도 걸리고 나서 주가가 붕 뜹니다 붕 뜨고 나니까 당연히 고점이 높아진 249점이 높아진 여기에 뭐가 생겨요 이격이 생기죠 이격이 생겼고 이격이 생긴 만큼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오고 반등 올라오고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갈 수 있는 그림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세 번이나 왔으니 세 번이나 왔으니 오히려 조금 내려왔다가 튈 가능성도 염두에 다 둬야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실적주라는 기본적인 로직과 모멘텀주라는 기본적인 로직이 같이 가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연결선상에서 보시고 적극한 전략도 유효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고 대응드리고 있습니다 또 화면 볼게요 자 이제 KCI라는 종목인데 개면활성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어느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고 어느 자리에서 다시 또 움직이는지를 보겠습니다 개면활성제라는 단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면활성제를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차트기법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개면활성제는 쉽게 얘기하면 때를 빼는 성분 이렇게 하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누라든지 표백제 이런 데 들어가는 게 개면활성제거든요 결국은 늘 생활용품으로 없어선 안 되기 때문에 실적이 그냥 잡힙니다 실적이 항상 유지나 조금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어요 실적이 빠질 가능성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유지는 어느 정도는 항상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로직이죠 이런 기업들은 타이밍만 잘 나오면 수없이 많이 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좀 바라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자 요게 이제 조금 아쉬운 걸 볼게요 분명히 이거는 긴 시간을 두고 가면 저는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잘 올라가다가 탄력도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이유를 볼게요 긴율름으로는 괜찮습니다 왜 이 종목은 탄력도가 떨어졌을까요 분명히 나중엔 장기적으로 다시 올라가겠죠 이제 점점 이게 붙어져야 돼요 붙어졌다가 이 빨간색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유 아셨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일맥 상통한대요 아 찾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요게 지금 요 빨간색이 C 240이고요 이 검은색이 M 240입니다 그런데 C 240보다 M 240 이동평균선 240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른 종목보다 느린 이유는 역배열이기 때문에 데드크로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세의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재밌지 않으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트레이닝하고 매매한다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반복한다고 하면 매매 자체 좋죠 그래서 종목 자체는 이런 데서는 더 빠지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9200원 자리에서는 다만 계속 이제 요 움직임을 만들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이 240이 내려오고 기준선 240이 유지가 되면서 다시 골든크로스 되게 되면 주가는 파동상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는 이거를 트레이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런 어떠한 지금 다양한 경우의 수와 다양한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건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대응하시고 매매하셔야 주시적인 부분에서 수익이 가능하실 수 있다 자 에스폴리텍 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에스폴리텍 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게 책상이죠 요게 알루미늄 관련된 거나 혹은 알루미늄에 정정하겠습니다 플라스틱 플라스틱 관련된 거죠 에스폴리텍이 만드는 게 뭐냐면 플리카포네이트 소재 복중쿨판 스카라이트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그거에 요즘에 방송하다 보면 칸막 있죠 방송 칸막이 투명 칸막이 그거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요즘에 투명 칸막이 이번에 뉴스 나온 것도 보시게 되면 국회에 식당 식당에 또 에스폴리텍 칸막이 들어갔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인정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대화할 때 또 침이 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방어해 주겠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에스폴리텍 같은 경우도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대규모 시세가 발생이 됐습니다 대규모 시세가 발생이 됐고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 여기 대규모 수급이라는 것은 거의 거래량만큼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주가가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이게 불꽃슛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슛이 아니었습니다 빠바바밤 하면서 이게 이격이 좀 컸어야 되는데 이격이 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데드크로스로 바뀌었습니다 즉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이후에 뭘로 바뀌었어요 역배열로 바뀌었습니다 역배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학습하셨다시피 이 검은색이 M240이 C240보다 위에 있는 것을 말해드리죠 CM이 되어야 되는데 MC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주가가 비실비실한 거예요 비실비실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주가가 비실비실해서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터널 하온다는 과정이 발생하는데 지금 이게 좀 이격이 다시 벌어졌죠 240 왜냐하면 이게 점차적으로 요기 반영됐던 가격들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주가가 조금 더 느려요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이지만 그런 관점이지만 하나 더 응용을 한다면 이건 주식투자 팁이 또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대량 수급 이후에 대량 수급 이후에 대량 수급 이후에 역배열이 됐잖아요 역배열이 됐으니까 당연히 탄력도는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지만 이 이격이 이격이 그러니까 여기서 쭉 연결되면 이 자리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상승 없이 이격이 마이너스 30% 정도 하락을 한다면 진입할 수 있을 만한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수급을 다시 풀어가기 위해서는 주가를 올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접근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죠 왜 꼭 30%입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피보나치 값이 있는데 그거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런 피보나치 값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오프스틱 방 샵 377 황주명 보내주시면 또 다양한 피보나치 값들도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왜 30% 할인할 때마다 주식을 봐야 됩니까? 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보나치 값 피보나치라는 값전에 황금비율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주식은 기가 막히게 그 값을 수렴하게 돼요 태극기라든지 혹은 네오너드 다빈치 그리고 피라미드 모두가 황금비율 값을 갖고 있는데 그 세로가 38.2% 그 다음에 괄호가 61.8%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피보나치 수열로 하게 되면 이 값도 수렴하게 되는데 그 과정까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있는 게 23.6%라고 번의 피보나치 값이 하나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38.2%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오거나 황금 수치 비율입니다 시스템 값으로 61.8%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혹은 23.6%과 그 다음에 76.4%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뭉뚱그려 보면 소수점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합리적으로 계산하기 쉽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몇 점 몇 프로까지 외우게 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우리가 단순화 작업도 필요할 텐데 많이 쓰이는 값이 40% 38.2면 4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61.8은 60% 자 23.65는 62는 25% 76.4는 75%로 수렴해서 가격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요 부분을 갖고 다시 접근을 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왜 그런 수치값이 나오고 그게 정말 잘 맞나요 라고도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은요 25%에서 요 40% 조정 요 사이가 종목이 좋으면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그래서 좀 고수분들은요 조가가 고점에서 40% 정도 빠지면 매수하고요 좀 마음이 급한 분들은요 25% 좀 작으니까 30% 정도 조정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합니다 이런 것 그러니까 종목이 정말 좋아 내가 사고 싶어요 우리가 사고 싶어요 그러면 대충 계산해도 그 정도 자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선도 맞는 자리고 대부분의 로직값들이 기가 막히게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30% 조정을 했다고 하면 자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여기 곱하기 역으로 0.7을 하면 30% 조정이 나오고 40% 하게 되면 곱하기 0.6을 하면 되죠 자 그럼 0.7이면 9,7,9, 63,6,300원이 70%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6300원 원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 제가 0.6, 40% 구간에 곱하기 0.96에 54, 5,400원니까 지금 뭐 한 거예요? 피모나치에서 40% 조정받은 값이잖아요. 그럼 현재 주가가 5,360원이니까 약 피모나치에서 40% 값의 조정치를 받고 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이 만약에 고점에서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결정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원래 38.2% 조정을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단순화 작업을 해서 약 40% 정도 조정을 받고 기준선이 거의 다 만나요. 기가 막히게 만나는데 그 기준선 값 정도에서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고점 곱하기 0.6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0.6 하면 구두기 50으니까 5,400원 밑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 매매라는 것을 고민해야 되죠. 자, 40%의 조정, 나중에 75%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좋으면 어떻게 한다? 고점 곱하기. 고점에서 곱하기 0.6라면 매수 포인트가 나오고 그 포인트가 이 값과도 일치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팀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지 수호에 대해서 워낙 질문이 많으셔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와,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일전에 삼성전자가 시총이 500초가 왔기 때문에 일단은 상단이 닫힐 겁니다. 그러니까 급락을 고민하지 마세요라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수가 왜 힘드냐면 여기서 잘 보세요. 정배열로 갔었어요. 정말 잘 갈 수 있는 상황까지 마련이 됐어요. 근데 다시 시간이 끌면서 뭘로 바뀌었어요? 다시 역배열로 갔어요, 역배열로. 이제 아시겠죠? 지수가 왜 느려졌는지. 지금 구간은 이동평균에서 240이 올라가면서 이 탄력도에 대한 보상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상단이 3266이 닫히는 자리가 돼버렸어요. 3266이 닫히기 때문에 제 안에서 고점이 닫혔다고 했는데 사실 듣기 싫죠. 저도 싫어요. 저는 강세론자가 좋습니다. 왜?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가 시그널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고 시장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상단이 닫혔기 때문에 시총 높은 종목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대마불사 큰 종목은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다들 대마불사 대마불사 할 때 시총 높은 종목 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오히려 개벌주가 살아날 거라고. 왜? 탄력을 잃어버렸잖아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조정을 받고 어느 과정에서 스탑라인이 걸어지고 있는데 아까 전에 피부나치과 계산해보자고요. 피부나치과 계산하면 40, 60, 25, 75잖아요. 그죠? 이제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 종목이 결국은 75로 곱했을 때 3,266, 3,250에서 맥시멈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40% 조정을 본다. 그럼 곱하기 0.6을 하면 되잖아요. 0.6 같이 해볼게요. 6을 곱하면 되니까. 3,300으로 잡아도 되고 거의 흡사하니까요. 6,3,18, 6,3,18 맞나요? 1,980이니까 2,000포인트. 자, 미니멈 이 종목은 2,000포인트가 닫히는 자리예요. 아니나 달라요. 여기서 딱 만나도 2,000포인트가.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계산을 같이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가슴이 갑자기 덜커덩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자리는 닫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기가 막히게 기준선 유자리에 와 있잖아요. 이 수칙값이랑 기가 막히게 40, 60, 25, 75를 계산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제가 봤을 땐 7호 자리, 이 자리가 조정이 될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를 계산하면 25조정이면 75값이 약 이 종목이 멈출 수 있는 자리예요. 주식은 기가 막히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제가 그냥 빨리 정리해 볼게요. 3,200을 잡고 약 8을 곱하면 75에서 제가 일부러 떨어뜨린 겁니다. 8,2,16에 8,3에 24, 2,560. 약 2,500에서 600포인트. 75니까 0.5 빼면 5,3,15니까 2,500에서 600 맞죠? 2,500, 600포인트. 이 자리가 75에서 25 자리예요. 2,500에서 2,600. 맞죠? 여기 지금 상단과 하단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피부나 치과 계산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가겠지만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거래소도 그렇고 이 피모나치 값에 대해서는 정확한 노직과 정확한 이해도는 분명히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짧게 요약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비가 눈 쪽으로 상단은 다치지만 하단도 다칩니다. 지수 큰 종목 때문에 지수는 밀려내려올 수는 있어요. 2,600까지는. 그런데 그 지수가 큰 종목이 빠진다 해서 개별 종목이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개별 종목은 뭐예요? 지금처럼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빼고 매매하시라고. 그러면 결국 거기서는 튀어나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물리면 3년이에요. 코스피는 잘못 건들면. 그래서 그런 과정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응원도 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항상 함께 공유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입니다. 제가 오프채팅막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놨으니까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일요일 저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가장 트렌디한 부분을 이델리 맵에서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응원하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